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자마들을 몇 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밖에도 안 나가고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서 입을 옷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긴팔 잠옷들을 장만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7개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구매한 잠옷들은 모두 자주에서 구매한 제품들인데요. 제가 자주로부터 쇼핑 지원금을 받게 되어서 뭘 쇼핑할까 고민고민을 하다가 제가 잠옷을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가 잠옷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잠옷들로만 쇼핑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잠옷을 구매하실 때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자주가 리브랜딩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주의 잠옷이 워낙에 좋기로 유명했어서 여러분들도 가을 잠옷 장만을 자주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잠옷은 오가닉 코튼 체크 스트레치 파자마 세트입니다. 역시 잠옷하면 이런 체크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빠진 옐로우 색상이 있길래 바로 이걸로 픽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체크 패턴의 파자마는 빨간색이나 남색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노란색을 보자마자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노란 색상이 너무 밝은 노란색도 아니고 너무 어두운 노란색도 아니어서 약간 인스타그램 갬성이 뿜뿜하는 잠옷입니다. 이 잠옷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오가닉 코튼 스트레치 체크 패턴 파자마인데요. 이 잠옷은 얇은 소재가 아니어서 비침이 없고 배색 파이핑과 가슴판 포켓으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이에요. 저는 이 잠옷이 예뻐서 골랐는데 알고 보니까 형광 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형광 원단으로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잠옷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잠옷 같은 경우는 살에 바로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재도 되게 부들부들해야 되고 그리고 피부에 되게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잠옷이 무형광 원단이어서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잠옷을 딱 보시면 되게 바스락바스락 거릴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입어본 바스락거리는 잠옷들은 되게 신축성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잠옷은 코튼 혼방 스트레치 소재여서 신축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잠옷을 입고 활동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잘 때도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는 사람이어서 신축성이 좋은 잠옷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거는 신축성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또 좋았던 게 바지 부분이 그냥 고무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끈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조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허리가 좀 얇은 편이어서 그냥 이렇게 널널한 고무줄로 되어 있는 건 약간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였는데 이거는 딱 조여주는 끈이 있어서 이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고른 이 옐로우 컬러 말고도 그린, 네이비, 레드 색상 이렇게 총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잠옷은 체크 패턴이 국룰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체크 패턴도 예쁘고 색상도 예쁘고 심지어 몸에 좋고 순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정말 정말 강추드리는 잠옷이에요. 저는 체구가 작은 편이어서 S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되게 널널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S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체구가 그냥 보통이신 분들 혹은 16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미디움 사이즈부터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잠옷은 오가닉 코튼 스트레치 파자마 세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잠옷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디자인은 첫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체크 패턴의 디자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디자인도 예뻐서 네이비 색상으로 골라봤습니다. 이 잠옷도 아까 보여드린 잠옷이랑 똑같이 형광 증백자를 사용하지 않은 무형광 원단이어서 안심하고 입을 수 있는 잠옷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제품이랑 똑같이 코튼 혼방 스트레치 소재여서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잠옷은 사실 예쁜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입을 때 편하냐 안 편하냐가 되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로 잠옷러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디자인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소재가 좋냐 그리고 입었을 때 편하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잠옷은 투웨이 카라 형태여서 첫 번째 단추를 오픈, 클로즈한 형태로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잠옷도 배색 파이핑과 가슴판 포켓으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첫 번째 단추를 열어놓은 상태로 입어주기도 하는데 바람이 막 들어올 것 같으면 이렇게 첫 번째 단추를 닫아서 입어주고 있어요. 얘는 네이비 색상이랑 아이보리, 핑크 그리고 블루 색상 총 4가지가 있는데 아이보리는 약간 비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이보리 색상만 약간의 비침이 있고 다른 색상들은 비침이 없는 편이에요. 저는 이 잠옷의 배색 포인트가 네이비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이비를 골랐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잠옷도 바지에 이렇게 고무줄도 있고 끈도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바지 통이 되게 커가지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잠옷이에요. 저는 이번에 잠옷 사이즈를 다 S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요. 자세한 저의 키랑 몸무게는 더보기라는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잠옷은 오가닉 코튼 도트 스트레치 파자마 세트입니다. 짜잔! 이거 보세요. 엄청 화려한 잠옷 아닌가요? 이 파자마는 오가닉 코튼 스트레치 변형 도트 패턴 파자마 세트인데요. 우리가 보통 아는 동그란 형태의 도트 패턴이 아니라 약간 물감을 흩뿌린 듯한 그런 디자인의 파자마예요. 이것도 똑같이 형광 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형광 원단인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고를 때 하얀색을 고르고 싶었는데 그게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골랐는데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게 화려하고 약간 밤하늘 같지 않나요? 진짜 엄청 화려해서 제가 이거를 입고 집에 있으면 약간 제가 슈퍼스타가 된 느낌이에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절도 있는 춤을 춰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약간 슈퍼스타 느낌의 잠옷이에요. 저만 그런 느낌 드는 건가요? 진짜 입어주면 되게 강렬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강렬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잠옷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잠옷도 코튼 홈방 스트레치 소재여서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춤을 춰도 신축성이 너무 좋아서 엄청 편해요. 그래서 이 잠옷까지 입어보면서 느낀 점은 자주는 약간 디자인도 되게 예쁜데 몸에 좋고 순한 소재를 연구를 많이 한 느낌이에요. 디자인도 예쁘고 소재가 믿을만하기 때문에 한 번 자주 잠옷을 입으면 계속 계속 자주 잠옷을 입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 잠옷은 변형된 도트 패턴이랑 배색 파이핑 그리고 가슴판 포켓으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인데요. 컬러는 아이보리랑 블랙이 있는데 아이보리는 약간 비침이 있는 편이고 블랙은 비침이 없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세 가지의 파자마가 디자인만 약간씩 다르고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라든지 소재라든지 다 비슷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잠옷은 세틴 파자마 세트입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잠옷들은 아까 보여드린 잠옷들이랑은 소재가 다른 제품들이에요. 이 잠옷은 바스락거리는 소재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은은한 광택감이 있는 세틴 소재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파자마예요. 우리가 막 드라마를 보면 막 회장님이나 잘 사는 집들은 이렇게 세틴 소재로 된 잠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 잠옷을 입으면 괜히 내가 좀 고급스러워진 것 같고 마음이 약간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잠옷은 폴리에스터 100% 소재로 굉장히 편안한데요. 살에 닿았을 때도 정말 부들부들합니다. 계속 만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거를 입고 자면 아주 그렇게 꿀잠을 잡니다. 이게 입어졌을 때 촤르르 떨어지는 핏이 너무 예쁜데 아까 제가 네이비 색상의 잠옷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소재도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는 도트 무늬가 있어요. 아주 고급스러우면서 귀여운 디자인 아닌가요? 이 잠옷은 네이비 색상 말고도 블랙, 크림, 레드 색상 총 네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네이비 색상은 이렇게 도트 무늬가 있고요. 레드 색상은 보니까 도트 무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잠옷을 구매하신다면 상세 페이지에서 색깔별로 디자인이 어떻게 다른지 잘 살펴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잠옷도 똑같이 여기 밴딩 처리가 돼 있고 끈이 있어서 입어주기가 정말 편하고요. 무엇보다 소재가 너무너무 부들부들 거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진짜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진짜 이런 부들부들한 파자마는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힘든 게 저는 원래는 그냥 박시한 반팔 티에다가 파자마 아무거나 있잖아요. 막 시장에서 파는 거? 그런 걸 입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입어줄 때랑 이 파자마를 입어줬을 때랑 느낌이 정말 달라요.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잠옷은 오가닉 코튼 스트라이프 원피스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잠옷은 위아래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원피스 파자마예요. 일단 이거는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인데 여기 면이 아이보리이고 여기 스트라이프의 색상이 브라운이에요. 아주 색조합이 웜톤들 난리나게 하는 색조합 아닙니까? 집에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을 입고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걸로 골랐습니다. 일단 이 원피스는 핏이 굉장히 루즈하고요. 습한 소재를 사용해서 신축성이 또 엄청 좋아요. 그래서 캐주얼하면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라운지 웨어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의 소재는 면이랑 폴리의 혼방 소재로서 입어주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에 입는 하얀 면티를 입을 땐 되게 부들부들한 걸 입잖아요. 그거랑 느낌이 되게 되게 비슷해요. 소재도 굉장히 부드럽고 핏도 루즈핏이어서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럽게 착용할 수 있는 잠옷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옆선 슬릿으로 활동성을 더한 디자인이더라고요. 이 파자마가 원래도 품이 되게 커서 활동성이 편한데 옆쪽에 이렇게 슬릿이 나있어가지고 활동성이 한층 더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잠옷이고 뭐 단추를 채운다든지 바지를 입는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어서 그냥 한 번에 쑥 입어주고 자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 강추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임산부 분들이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잠옷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산부 분들에게도 정말 추천을 드리고 활동성이 좋은 잠옷을 찾으셨던 분들에게도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이것도 S로 선택을 했는데 길이도 딱 적당했고 너무 루즈한 핏이어서 이상하기보다는 딱 예쁜 핏이었어요. 이 잠옷이 비침이 있는 편도 아니어서 잠깐 분리수거를 하러 나간다거나 편의점을 갔다 올 때도 입어주기 좋은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해줄 수 있는 디자인이 예쁜 원피스 잠옷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잠옷은 스트라이프 조거핏 룸세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에 옷만 보시면 바깥에서 입는 옷인지 집에서 입는 옷인지 구분이 잘 안 가시지 않나요? 하지만 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잠옷입니다. 이 잠옷은 볼드한 1대1 스트라이프에 배색 밴드가 포인트인 귀여운 조거핏 아이템이거든요. 솔직히 그냥 위에 옷만 스트라이프였으면 되게 무난무난했을 것 같은데 바지까지 스트라이프여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내복을 입었던 추억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입으면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쨍한 스트라이프가 다 있어서 너무너무 귀엽고요. 저는 이걸 보자마자 든 생각이 우리 옛날에 만화 영화 같은데 보면은 좀 악당들? 그런 사람이 요런 옷 입고 나오지 않나요? 약간 요런 옷 입고 얼굴에다 검은 가면 쓴 다음에 약간 요러면서 캐릭터들이 오잖아요. 진짜 딱 그런 느낌이 생각나서 이거를 입어주면 제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냥 이 파자마 자체로도 되게 귀여운데 바지가 또 조거핏이거든요. 그래서 귀여움을 한층 더해줍니다. 디자인 말고 소재를 말씀드리면 신축성이 우수한 면 100% 소재여가지고 입어줄 때도 되게 되게 편하고 활동할 때도 엄청 편해요. 얘는 딱 입어주면 내 몸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내 몸과 딱 합체를 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잘 때 입어주면 아주 꿀잠잘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요 잠옷은 네이비랑 블루 두 가지 색상만 나왔는데요. 저는 네이비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이비 색상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이 잠옷은 진짜 옛날 추억을 회상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입었을 때 편안한 잠옷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에서까지도 귀여움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잠옷은 컬러 스트레이트 핏 룸세트입니다. 여러분 얘는 진짜 잠옷 같지 않죠? 근데 집에서 입기 좋은 룸웨어입니다. 저는 이렇게 잠옷스럽지 않은데 집에서 입기 좋은 옷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 있을 때 가끔 택배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배달 음식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잠옷 같지 않은 옷을 입어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잠옷스럽지 않아서 밖에 나갈 때 입어도 되고 잘 때 입어주면 더 좋은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잠옷이에요. 그리고 비침도 없고 신축성이 우수한 스트레치 소재여서 움직임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강취드려요. 그냥 밖에서 편하게 입을 옷으로도 추천을 드리고 집에서 입기 좋은 홈웨어로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색상은 블랙, 멜란지, 그리고 와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딱 블랙 색상이 집에서 입기도 좋고 밖에서도 입기 좋은 색상이어서 블랙으로 픽했습니다. 위에 옷은 진짜 입어주면 얇은 맨투맨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고요. 바지는 입어주면 트레이닝 팬츠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도 또 엄청나게 부들부들 거려가지고 까칠까칠한 소재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움직임도 편하고 부들부들 거리면서 다용도로 입어줄 수 있는 잠옷이어서 완전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사이즈를 S로 골랐거든요. 근데 이 잠옷은 보시면 그냥 고무줄로만 되어 있고 끈으로 조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입어줬을 때 허리가 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지를 입어줄 때 위쪽을 한 번 접어서 입어줘요. 이렇게 입어주면 허리도 짱짱하게 입을 수 있고요. 작은 저의 키에 맞게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키가 작으신 분들은 S 사이즈를 구매해서 한 번 접어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신기하게 잠옷인데 핏이 되게 예쁘거든요. 이게 팬츠가 완전 딱 일자 핏이에요. 그래서 밖에 입고 나가면 정말 아무도 잠옷인 걸 몰라요. 디자인, 실용성, 착용감을 모두 갖춘 잠옷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강추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자주에서 구매한 잠옷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잠옷이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굉장히 예쁜데 소재까지 순해서 너무너무 만족을 했던 제품들이에요. 제가 프로 잠올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었던 잠옷들이었어요. 잠옷은 바로 살에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잠옷 쇼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